여기, 희마 선수들 지금 땀을 보이면서 빠르게 사용해 볼 수 있는 희마 계란 선수들 이들은 세계적 수준의 신념을 갖춘 한국의 기사들입니다 푸륵 희마 선수들을 쓴 듯, 강력한 성향을 이루어주고 국내의 최초! 롱쏘! 챔피언십! 1.5kg 강철검 대결 충청남북 서산시에서 펼쳐지는 기사들의 토너망 2024년 10월 13일 2024 보정검수 챔피언십! 2015년도 9일까지 총룰북 서산시에서 펼쳐지는 기사들을 3.5kg 강철겐 정관의 경제 1.5kg 강철겐 1.5kg 강철겐 3.5kg 강철겐 1.5kg 강철겐 2.1kg 강철겐 2.1kg 강철겐 아멘